안녕하세요. 앱톡의 성백입니다. 심심할 때 스마트폰으로 뭘 할까 고민할 때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하고 놀 수 있는 걸 찾으실 때 현란한 그래픽으로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트리플링 페스트를 소개할게요. 처음에 들어가면 까만 바탕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터치를 하고 슉슉슉슉 드래그하면 현란한 패턴이 튀어나옵니다. 다양한 종류의 패턴을 사이즈를 조절해 색깔도 조절해 매우 빠르게 그려볼 수 있는데요. 색깔이나 패턴 등을 조절함에 따라서 정말 멋진 그림들이 나타납니다. 패턴을 잘 조정해서 그려보시면 착시효과나 3D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대칭축과 점을 조정해서 대칭효과도 만들어볼 수가 있습니다. 일반 다른 그리기 툴들이 평범하거나 혹은 좀 못 그려 보일 때가 있다면 이 트리플링 페스트로는 아무렇게나 슉슉슉슉슉 그려도 반짝반짝 화려하게 빛나고 완성되면 꽤 그럴듯한 그림이 나옵니다. 화려한 비주얼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트리플링 페스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티스토어에서 트리플링 페스트를 검색해보세요. 이상 앱톡의 성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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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